붙어서 중앙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부터 한번 중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제로 베이스원의 미니 4집 중앙 쪽 포즈, 두 번째 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, 이어서 우리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한번 포즈 지어볼까요? 네,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네, 왼쪽 기자님들 첫 번째 포즈부터 가겠습니다 네, 왼쪽 기자님들께 두 번째 포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쉼 없는 대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5세대 아이콘 이렇게 단체 사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단체 사진 충분히 찍으셨습니까? 네, 그럼 멤버 개인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